취하는 로맨스 두 주연 배우의 드라마 실적을 보시죠. 우선 김세정 배우의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7위 취하는 로맨스 최고 시청률 2.1% 6위 너의 노래를 들려줘 4% 5위 오늘의 웹툰 4.1% 4위 학교 2017 5.9% 3위 경이로운 소문 2 카운터 펀치 6.1% 넷플릭스 1억 4,270만 시간 2위 경이로운 소문 11.0% 넷플릭스 1억 6,240만 시간 1위 산에 맞선 11.6% 넷플릭스 3억 2,940만 시간입니다. 다음은 이종원 배우 주연 드라마 실적입니다. 6위 농부사관학교 2 최고 시청률 1.4% 5위 나쁜 기억 지우개 1.7% 4위 취하는 로맨스 2.1% 3위 엑스엑스 2.2% 2위 금수저 7.8% 1위 밤의 피는 꽃 18.4%입니다. 이종원 배우와 김세정 배우의 승승장구를 응원합니다. 6위戲을 성점상arios 6.1% 3.5% 3.4% 4위gin Ö resources 1.4% 3.2% 3.1% 3.5% 3.1% 3.3% 4.4% 5.5% 3.4% 3.1% 4.1% 4.1% 5.3% 3.1% 5.1% 3.2% 4.1% 3.9% 3.1% 4.1% 4.2% 3.1% 5.60만 Sasha consolidated.